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방송인이자 외식사업가인 홍석천씨 올해 49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점 여파로 마지막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8월 29일날 홍석천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30일이 되면 이태원에 남아있던 저의 마지막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와 메르스 등 위기란 위기를 다 이겨냈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저 역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태원에서만 18년을 식당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조그만 루프톱 식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7개까지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딱한 이야기를 읽고 사업에서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재기하는 데 참 많은 난관이 있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때로는 재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의 몰락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이 있는 특별한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또 이것은 홍석전씨의 이야기는 지금 한참 매출 극감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함께 떠올리게 되고 참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코로나19가 엄습하기 이전에 이미 기로에 서 있던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떨어질 경우는 수두룩하고 오히려 매출이 아예 정발되어 버린 그런 자영업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큰 충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8월 30일부터 수도권 내에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자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대면 강의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환은 조치가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위기는 코로나19가 엄습하기 이전에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현재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을 코로나 이전의 정책실패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실패가 이번 위기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런 부분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경제 회생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시민인 제이님은 아주 정확하게 현재 한국에 자영에 비치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상태, 경기는 심각한 칭체국명을 넘어서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체 실험 수준의 최저임금 폭등 실험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습니다. 수박 한 통에 2만원, 복숭아 하나에 3천원, 떡볶이 한 접시에 1만 2천원, 깃밤 한 줄 3천원 하는 세상을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반값도 안 됐던 것입니다. 과거 5천원에서 6천원 하던 점심 메뉴는 지금 1만원과 그 이상으로 훌쩍 뛰고 말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움츠러들고 경기는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과격운동권 정치인들의 허위선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범죄에 공모할 때 이미 이런 심각한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고 허위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이번에 사의로 부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국은 남미급의 난장판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좀 가혹한 죄인임의 처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정책 실패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 정책 실패는 거짓과 가짜와 위선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시작점부터 100%, 105% 정도가 실패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건설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밀어붙이기가 21대 총선에서 개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3대 악법을 강행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심의는 K님입니다.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시장 상인이 시장 경기가 거지같습니다. 시장 경기가 거지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문 세력들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등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총체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타격을 줬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등의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총체적이고 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시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어려움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솔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에 이면에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깊은 통찰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정과 교정과 개혁과 혁신이 없으면 정책에 대한 수정과 교정과 계획이 없으면 정책을 끌고 가는 방향타를 결정하는 성적의 노선과 철학에서 수정과 개선과 개혁과 혁신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동권 정치인들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무 오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정치인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운동권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비는 악마화의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잘 해먹자는 신념을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두루두루 조합돼서 일반 국민들의 삶과 생활은 점점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쁜 정책은 뇌물죄에 비할 바 없이 중재에 해당한다. 나쁜 정책은 뇌물죄에 비해서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중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 정책은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업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이 매덕을 먹었다, 10억을 먹었다, 20억을 먹었다 이런 부분에 분격하지만 우리가 정말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총체적 나쁜 정책, 총체적으로 거짓 정책입니다. 총체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운이 좋게도 코로나19가 발방하면서 코로나19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제의 실정을 덮어버리고 부동산 대책의 실정을 덮어버리고 초중과시의 여러분들 그 폐를 다 덮어버리고 급기야는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수사와 재검표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요구와 주장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위 만능의 도구가 지금 코로나19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악용하거나 영원히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나쁜 정책이 내 물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재이기 때문에 나쁜 정책에 대해서 솔직한 반성과 솔직한 성찰과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개선과 개혁과 수정과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백신 개발과 아울러서 코로나19의 그 후폭풍이 가실점 정도가 되면 우리 경제의 회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됨을 갖고 정책을 대할 때 즉 실패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어 유튜브 채리는 GONG 공TV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